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TMF 여기가 저항라인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TMF 1봉차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구독자 15,0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보다 과분한 사랑과 후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여러분들께 가치 있는 내용과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액기스만 드리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겸손히, 천천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MF 1봉차트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추세 하단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 포인트 상승 추세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관점 포인트 저항 매물 한 75달러 정도 매물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서 마지막에 거래량까지 상장 이후에 거래량까지 나온 이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부담 없이 한번 보시면 지금 추세선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었지만 이 부분 또한 저항받고 조정받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 하단도 보시면 한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지받고 반등을 해준 모습이 있었고 이때가 TMF가 38달러, 3.8달러였죠. 3달러 때 도달했었던 부분이었고 여기서 매매해서 분할 매매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안정적인 수익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추세 상단, 상승 추세도 보시면 여기 한번 지지받고 두 번 지지받는 이 모습과 상준 추세 상단도 보시면 이 하단과 상단이 겹치는 이 부분에서 현재 큰 저항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1월 31일 날 상장 이후로 역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TMF에 큰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나온 이유는 1월 31일 날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그리고 은행 파산의 여파가 커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채권의 선호 심리가 쏠렸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뒤로 다음 날 1월 FMC 결과 발표가 있으면서 금리 동결로 통해서 금리나 아직 안 한다 좀 더 확실한 지표를 보겠다라는 파워를 언급을 통해서 지금 현재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TMF가 상승의 힘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유는 삼각수름에 지금 현재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어진다 금리 인하의 언급 그리고 파월이 말하는 확실한 금리 인하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든지 은행 파산에 대한 상황이 현실화가 된다라든지 이러한 악재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이 둔화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이러한 불안한 모습이 나오게 되나면 채권 가격 TMF는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상승한다면 그 다음 저항 매물은 어딘가라고 바라봤을 때 75달러 정도 저항 매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유는 매물이 있었던 이 부분들 이 부분 두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형성이 되고 다시 저항을 받고 지지받고 갈 확률도 어느 정도 보여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말 TMF에겐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상승 못 받고 반등 못 받고 저항을 받는다라면 어느 정도 행보할 수 있는 구간까지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최악의 상황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지지라인 지지 매물까지 보면서 하락하고 지지받고 갈 수 있는 확률까지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대응 전략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세웠던 원칙 TMF 금리나 전략 대응 전략을 통해서 떨어지는 가격대에 저는 분할 매수 70만원씩 매매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가진 물량 인정하고 보내주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비중에 따란 매매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서 TMF 역대 최저가 38달러, 39달러, 40달러 때 매물에서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관망하면서 홀딩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률 2024년도 금리 인하의 최종적인 방향이 인하의 방향이기 때문에 인하가 시점이 되고 그 뒤로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75달러 저항 매물 돌파하고 반등 주면 이런 식으로 파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 100달러까지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세 상단에 지금 겹치는 부분 어느 정도 상단 맞고 하락을 해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단에 두 번 맞고 지지받고 크게 반등을 주었고 그 다음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단 맞고 저항받고 다시 살짝 지지받고 이 모습이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을 하면서 75달러 저항 매물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추세에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힘을 붙여줘야 되는 게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다면 확실한 신뢰도가 있는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것 같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원칙대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시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벤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주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해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